주말 사이 두 개의 태풍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중문해수욕장의 모습을 봐도 파도가 굉장히 높아서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까지 파고가 높고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해양 레저스포츠와 갯바위 낚시는 자제하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송단은 밤사이 세력이 약화됐는데요. 어제 또 다른 태풍 트라세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쪽 먼바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에 이름이 붙긴 했지만 세력이 약해서요. 곧 오전 사이에 열대저압보로 약해지겠습니다. 연이은 태풍 북상으로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태풍 송다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태풍 트라세가 몰고 오는 열대수증기가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은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2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31도, 서부와 남부 지역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현재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운항 정보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